하나. 상동 신자분들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간식을 이렇게 사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하 сти이 백파하드 alum푹 브랜딩 스톱 도대체 대성, 도대체 대성 대신 우리 아버지 수상마을에 집을 지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분이 계셨고 그 집에 8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혼집을 두고 새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삼동 신자분들과 또 우리 모든 깜빵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혼집에서 새집으로 건너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높은 분들이세요 의장님도 높으신 분도 같이 이분들도 같이 이분은 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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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신 마리아 축복하소서 이제와 영원히 나의 사랑 되니 다가상 꿈에 원상 즐게 하소서 이제와 성의 이름으로 dade 이 집과 여기서 하는 모든 이야기의 평화 주님께서 물주복에 있어 자, 떡과 우유를 나누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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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떡과 우유를 나누겠습니다.